애플이 전기차를 만들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까지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애플은 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엔 4차 산업시대 플랫폼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블로터 아이팅신소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 하는지 과연 삼성은 전기차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4년까지 완성 전기차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애플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건 애플이 과거에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기차를 개발했는데요. 테슬라의 임원을 영입하는 등 2016년까지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엔 엎어졌지만 최근 들어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이미 아이폰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애플이 왜 돈이 많이 드는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는 4차 산업 시대 자동차의 역할이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스마트폰과 비슷해질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죠. 개인이 소유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영화나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 자동차는 스마트폰의 이 같은 특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자율주행이라는 혁신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적지 않은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차 안에서 스케줄도 짜고 영화도 보고 일이나 공부도 할 수 있죠.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전략을 생각해봅시다. 안드로이드와는 차별화된 자체 OS를 구축했고 여기에 감성이라는 걸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년간 아이폰만 쓰는 충성 고객층을 확보했죠. 애플이 전기차에 투자한다면 결국 스마트폰에서의 자체 생태계를 전기차에 이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플은 2014년 카플레이를 선보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진입합니다. 여기에 자체 내비게이션, 애플 지도로 소프트웨어 역량을 탄탄히 다졌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애플 창업자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전기차에 관심을 보였다는 건 팀쿡 CEO를 분석한 동명의 책 팀쿡에도 적혀있습니다. 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십수년간 전기차만 만들어 온 회사들이 엄청 많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기차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애플이 과연 전기차 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내연기관차는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군대공학의 정점에 이른 발명품으로 거론되죠. 반면 전기차는 그 절반 또는 그 이하의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구동계인 파워트레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장비는 이미 아웃소싱 시장이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기술적 화들이 훨씬 낫죠. 핵심적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주로 맡긴다면 애플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난관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마치 자석처럼 따라 붙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이름, 삼성입니다. 최근에도 애플은 전기차를 만드는데 삼성은 과연 전기차를 만들 수 없을까?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는 삼성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란 기업을 전기차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듭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하만이 만들고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패널과 MLCC, 카메라 센서 등 전장용 부품을 만듭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대부분을 자체 생태계로 수급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삼성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전기차를 만들 경우 기존의 고객사들이 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전장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굳이 진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많은 장비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장 계열사 하만의 연간 매출만 10조 원을 훌쩍 넘고요. 전기차용 AP인 엑시노스 오토의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들을 전기차 업계에서 사들이는데 만약 삼성이 직접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들 회사는 삼성 제품을 쓰길 꺼려하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스마트카로 이식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고 역량도 또 자금도 충분하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장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이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면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터 IT응신소 앞으로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할 IT 이슈들을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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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